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You better hurry up 조금 쉽게 날아 짜면 넌 말클라를 날 만나게 될 거야 모두마다 하긴 해도 억지라고 해도 이때로 내 하리하게 해 주세요 It's simple Y-E-S 둘 중에 하나 나 골라 Yes or Yes 하나만 선택해 Oh Sir Yes or Yes 하나만 뽑혀서 Yes or Yes or Yes 갈라봐 제 선택은 네 맘 벌거릇이 올라지 위해 둘 중에 하나 넌 몰라 Yes or Yes 마음을 몰라지 위해 심지어 두 사람은 세게 없어 Yes or Yes 싫어는 싫어 나 아닌 걸 의미 선택을 전주해 거절은 거절하고 선택지는 하나 제 선택은 네 맘 하나 나아 주지 You 하나만 선택해 Oh Sir Yes or Yes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